여기 할머니네 밑에 논 거기 과수원 옆에 있었잖아요. 거기 거기 제가 많이 갔었지. 할아버지가 그랬더니 아유 좋아해서 어르신 뼈도 어르신 뼈도 어르신 뼈도 안 사지. 저울처럼 할아버지가 어르신 뼈도 한참 들어왔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한 잔 바라지니까. 앉으세요. 비가 많이 밸래. 그러니까 지금 빨리 하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집이 거기 아프시고 바로 옆에 집이세요? 그러면 거기 어디야? 그 연종이네 집 바로 옆이에요? 그 집이? 아니요. 집이. 우리 바로 어떻대. 그전에 성태양반내사던 집 아니? 확실하게 뭐 어찌됐건 거기 우리 그 골 안으로 들어가면 바로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 집도 기억나는데 그 길 꺾기 전에 거기 누구야. 포크레인 하는 분 아버님 계셨었잖아요. 포크레인. 그 분 우리 할아버지한테 맨날 친해갖고 오셔갖고 막 오시고. 아버지보다 친구들이야. 다 돌아가겠지. 다 돌아가겠지. 85,4,4,4. 아니 그래도. 아버지가 92,2,2,2. 네. 우리 작은아버지가 월에 90이다. 나보다 안 잔다고 말했다. 저희 할아버지가 90이죠. 작은아버지가 90이죠. 나보다 안 잔다고 말한다. 아 그렇죠. 89세. 우리 작은댁 할아버지가 90세. 그쵸. 저 할머니가 90세. 네. 그러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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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버님이. 35년생이시고. 우리 아버님이. 90살이야. 95살. 어? 여기 아버님도? 그럼. 똑같은 동갑이신거에요 그러면? 응. 아니 아니 아니. 이 자랑. 아버님 나이가 많지. 이 자랑 아버님 나이가 많지. 아니 아니 아니. 35년생. 40년생. 이 조가야. 아니 그러니까. 5살 사이인데. 조카. 10년생에. 10년생에. 11년생에. 11년생에. 잠만. 35년생. 46년생. 아 11년. 조카. 우리 큰형님 아들. 큰형님 아들. 아. 그러니까. 삼. 그러니까. 삼촌 삼촌. 작은아버지. 하하하하.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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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르신 보셔야. 네. 아. 아. 그. 건강하셔가지고. 이제. 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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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근데 여기가. 비와서 이렇게 많아요. 아니. 비 안오면 더 많아요. 어때요. 오늘 사람 많은거 아니에요. 보건소. 아니. 보건소에 사람이. 지금. 보건소에 사람이 지금 많은거에요. 아니면. 어때요. 여기 여기 보건소. 아니 아니. 오늘 약타는 날에서만. 약타는 날에서만. 많이. 많이 아는거에요. 아. 오늘 약타는 날이에요. 오늘이. 아니. 날짜가 있어. 3개월에 한 번씩. 약타러 오신거야. 혈압 싼거야. 그러면은. 이거 혈압 재고. 여기서 또. 진료도 보고. 약타는. 그래. 그래. 혼자 이제. 약을 뭘 주라고. 극단 치료죠. 부럽다. 근데. 혼자 같은 날짜에. 이렇게 오시나보다. 나도. 졸가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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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요? 어차피 무료 카드가 있어 근데 그게 또 부르면 또 오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또 더디겠다. 더디지 더디지 희망그리고 애들 기다리고 있으니까 안된대. 알겠지? 그 칼도 떠야 나보고 있어가지고 아니 모셔다 드릴게요. 그러면 아니 그러면은 바로 앞에 집이 가깝게 계신거네 조카가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아 버스카드를 봄내 카드 최자 은자 종자 되시구나 그러면 이것만 갖다 이렇게 댐게 아 그러면은 함자가 최자 은자 종자 함자가 우리 삼촌 사귄 아버님은 난 창 창 최 최창 성 근데 그러면 거기에요? 여기 그 저기 어디야? 그 옆에 명얼리에 최씨의 그거 제사 지내고 그랬잖아요 거기가 거기는 수성채씨가 많지 그럼 여기 무슨 채씨야? 무슨 채씨? 해주채씨에요? 명얼리는 그 참새바다는 수성채씨 우리들이 그 여우왕한테 침범진 사람이야 우리 집들이 다 수성채씨야 우리 집들이 다 수석채씨야 우리 집이 다 수석채씨야 우리 집들에 집들이 다 수석채씨가